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그래도 뭐 강한 상승은 나오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하반경직성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선이 좀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코스피를 매수를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지금 바닥이라고 보십니까? 네 어쨌건 증시가 좀 어렵고 글로벌 증시가 안 좋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하반경직성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하락하면 오히려 우리가 오르고 미국이 또 이제 상승을 주면 오히려 외국인들도 좀 차익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지수가 큰 폭으로 뭐 하락하고 있지는 않은데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까다로운 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바닥권이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증시가 작년에는 상당히 좀 과열되었었죠. 뭐 3,300까지. 코로나가 오고 나서 1,400, 1,500까지에 비해서 3,300 부분까지 뭐 단순히 올랐죠 코스피 지수도. 그래서 이번에는 한 2,800 부분까지 하락을 주면서 과열을 좀 많이 시켜주었다고 봅니다. 지난 이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오냐라는 질문에 뭐 때가 되면 들어올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거의 뭐 1년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다가 외국인들도 한 2,800 부분 정도에서는 매수를 강하게 하는 걸 보면요. 그들이 결국 이제 싸지면 외국인들도 매수를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이 싸지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자 근데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이제 미국이 좋다고 많이들 갔는데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본다면은 한국이 좀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별로 오른 게 많이 없고요. 또 이제 수수도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주가가 좀 싸다는 장점이 있죠. 생각해 보면요. 뭐 테슬라나 팔면 한국 증시를 다 살 수 있다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국 증시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6월 고점을 만든 증시가 이제 상당한 조정을 받았다면요. 저는 충분한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거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일단 외국인들이 어쨌든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여태껏 외국인에 들어오는 대용주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장이 어쨌건 주식을 좋아서 사는 분이 있고. 이 주식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사시는 분이 있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요. 수익 유익은 고통 속에서 많이 하락했을 때 샀을 때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많죠. 최근에 이제 고통스러웠던 주식이 어떤 건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삼성전자가 또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작년에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8만 원 9만 원대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나도 사고 싶다 하면서 많이 사셨는데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내하고 버티는 시기가 평균 3개월이 못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1개월 동안 하락을 많이 하면서 계속 9만 원대에서 거의 6만 원 7만 원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서 11개월을 버틴 분들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승리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또 최근 뉴스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팔고 떠나고 은행에 들어가고 있다. 아니면 금에 투자하고 있다.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아니면 다시 코스닥으로 가고 있다는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사겠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오히려 적어지는 것 같고요. 그때는 과열돼서 사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런 대형주들도 이제 좀 사놓고 그분들이 기다렸던 것만큼은 벌써 그분들은 1년 6개월 정도 이상을 기다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사놓고 좀 기다린다면 그분들이 손실 본 것만큼 덜 손실 볼 수도 있고 외국인들도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뭔가 매수세가 몇백만 원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지금이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 과열된 시기가 아니라요. 지금 오미크론이 오면서 증시가 좀 휘청거리면서 안 좋고 리스크를 사는 투자를 한다면요. 역발상에 투자를 한다면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로는 상승을 하는데 이 주식이 연봉이라고 했죠. 연에 따른 걸 보면 너무 과하게 오르면요. 1년씩 2년씩 조정을 해요. 그런데 장기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많이 올랐고 올해는 은봉이 나와서 뭔가 조정이 들어왔지만 저는 내년 정도부터는 그래도 다시 한 번 삼성전자도 연봉이 상승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 가치도 좀 좋아질 것이고 또한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새롭게 공장도 증설하게 되면서 또 외국인들의 시각도 좀 좋아지면서 실적도 증가하게 된다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살아남는 기업,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대표 종목으로 증시를 좀 이끌 확률도 있다. 그래서 저는 위기 때마다 위기에 삼성전자를 사라 그렇게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종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처럼 위기 때 삼성전자를 다시 한 번 집중을 해보자 라는 의견까지 잘 시청자분들이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삼성전자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